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A 고객분은 사실 여러분의 부모님 건강상태는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혈압 말고는 특별한 게 없으시다구요? 정말일까요? 그러면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모님이 지금 드시고 있는 약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고혈압으로 저희 비욘드닥터에 가입하신 A 회원분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A는 68세 여자분입니다. 비욘드닥터에 가입할 당시 본인은 고혈압 외에는 특별한 질환이 없으며 혈압도 평소에 조절이 잘 돼서 자신을 특별히 관리해줄 게 있을지 모르겠다 하셨죠.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매우 많습니다. 나는 혈압 정도만 있다.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다. 잘 조절된다. 딱히 아픈데 없다. 60대 이상의 고령분들 중에서 외관상으로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은 매우 신뢰가 가게 들리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저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A가 지난 10년 동안 다녔던 병원 의료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15년 이상의 고혈압 병력으로 노바스크라는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고 두 번째, LDL 콜레스테롤이 150으로 상승했으며 세 번째, 2단계의 지방관이 있었고 네 번째, 0.6cm의 담낭 용종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미세단백류 및 현미경적 혈류가 소변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느낌이 어떠신가요? 조금 놀라셨나요? 아니면 그 정도 나이면 다 저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자, 이제 데이터를 해석해보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의 상승 콜레스테롤은 고지혈증 가이드라인상 치료에 적응증이 되었기에 약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2단계의 지방관 고지혈증 약을 지속 복용 시 간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데요. 지방관이 있다면 위험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약 복용을 위해서라도 지방관 호전이 불가피했죠. 그래서 체중 감량 및 허리둘레 감소가 더욱 필요했습니다. 담낭용종은 1cm가 넘게 되면 암발병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간악회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라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로 추적관찰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미세단백류인데요. 지난 11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미세단백류가 나오는 경우에는 무증상 장기 손상 가능성에 대해서 꼭 생각해봐야 합니다. 무증상 장기 손상은 고혈압에 의해 내부 장기가 상처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로 치면 고혈압에 의해 콩팥이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무증상 장기 손상이 있는 고혈압 환자는 심내열관 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혈압의 목표치를 140-90이 아닌 130-80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또한 콩팥에서 담백류가 보일 경우 현재 복용 중인 혈압약이 아닌 다른 계열의 혈압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콩팥질환 악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장기에는 손상이 가진 않았는지 추가 정밀검사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소변에서 단지 담백류 살짝 보였을 뿐인데 은근히 신경 쓸 게 많죠. 다음은 혈류가 나왔죠. A는 요로계통암의 고위험군이었기에 저희는 A를 비뇨기과로 의뢰하였고 CT를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콩팥에서 낭종이 발견되었죠. 그런데 지저분하게 생긴 모양이 낭종이었습니다. 의학용어로 보스니아 클래스 2F에 해당하는 낭종이었죠. 이 경우 추후 암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에 1년 주기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시행했던 CT에 간이 살짝 보였는데 그 보인 부위에 간 혈관종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요구되는 상태였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문제의 소견들을 모두 정리해볼까요?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담낭용종, 담백료, 혈류, 신낭종, 간혈관종. 분명히 혈압만 있다고 했었는데 문제들을 하나씩 다 나열해보니까 느낌이 확연히 다르시죠? 문제에 따른 각각의 대처 방안들을 보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고혈압은 무증상 장기손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심내열관 질환 고위험군이어서 130-80 이하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고지혈증은 바로 약물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방간에 대해서는 체중감량이 필요하고요. 담낭용종은 6개월마다 복부초음파로 관찰해야 합니다. 담백료는 다른 종류의 계열로 혈압약을 변경 투약한 후 주기적 관찰이 필요하고요. 혈류는 6개월에서 1년마다 주기적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신낭종은 1년마다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간혈관종은 현재 추가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죠? 이 모든 사항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닌 각 학회에서 이렇게 진료하는 게 좋겠다고 의사에게 권고하는 지침사항입니다. 이 8가지의 사항을 스스로 챙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고령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겁니다. 만일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의 부모님의 문제라면 어떨까요? 부모님이 스스로 못 챙기신다면 여러분이 직접 챙겨드려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부모님이 건강하실 거라고 단정짓진 않았나요? 아니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나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A 고객분은 사실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혈압만 있으니 건강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죠. 제가 살기 바빴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어머니를 고객으로 등록시킨 후에 지난 의료기록들을 하나하나씩 정독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죠.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식이 의사여도 부모님의 건강관리를 해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8번 영상에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게 만드는 가장 흔한 원인을 타겟팅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했던 대처 방안들은 정확하게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인 암과 심뇌관 질환이 발병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란다면 일단 지금 부모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부터 이뤄져야 합니다. 파악이 됐다면 그 파악된 문제들이 사람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괜찮겠지 또는 영양제나 사다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가 안 나간다고 엔진 오일을 바로 교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차가 안 나가는 원인에는 수십 가지가 넘죠. 그러므로 차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부터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사실은 타이어가 펑크나서 안 나가고 있는 것이었는데 엔진 오일을 갈면 안 되겠죠.